스튜디오에 노래방 책을 하나 갖다 드렸거든요. 맞아요. 보지도 않고 지금 바로 선곡이 돼버리네요. 미리 봤어요. 미리. 미리 좀 뒤적뒤적 해봤는데 집에 가라. 집에 가자. 그래서 고인. 부르나요? 부르지 않나요? 그렇군요. 한 수술 가능합니까?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의 마음을 맡기고 가장 네. 채팅창에 찬송가냐고. 켄이지의 고잉홈인가요? 하신 분도 있고. 역시 춤크박스라고. 음악 불편하네요. 라고 하신 분 있고. 방금 서머할츠 부린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아니요. 고잉홈. 알겠습니다. 좋은 노래입니다.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하네요. 2부도 좀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.